이번 강의에서는 명치 부위 통증과 복통 치료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실제로 치료한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환자는 여자 45세의 환자로 2년 전부터 복부가스참, 트림 등 소화불량 증상이 심해서 건강검진을 해본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감각 12지장 부위에 신경 내분비암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요. 만성 이염 진단을 받았던 환자분이었습니다. 2년 전부터 신경 내분비암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했는데요. 오히려 명치 부위 통증, 명치 부위 답답함, 복부에 가스 차는 증상, 변비, 트림, 미식거림, 식욕 저하 증상이 아주 심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항암 치료를 중단하는 환자였습니다. 이런 부작용으로 복부에 가스 차는 게 심해서 거의 먹지 못하면서 자아운동도 제대로 안 되니까 대변도 잘 안 나오고 대변 배출 때문이 아니라 가스 배출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매일 강장하며 지내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기력 재화도 심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직장을 휴직할 정도의 환자였습니다. 환자가 저희 강남의담 한반병원에 내원했을 때 보통 EAB 검사를 많이 봤는데요. 5장 6부의 기능의 강약, 담독소가 5장 6부에 퍼져서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알아내는 검사입니다. 현재 급여 항목에 해당돼서 시행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 나온 표를 보시면 우측에 빨간색으로 마이너스로 표시된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이 5장 6부 중에서 특히 그 해당되는 부위가 기능이 떨어져 있는데요. 이 환자 같은 경우 소장, 대장, 위장, 간 등이 정상인에 비해서 기능이 떨어져 있음을 이 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이 환자에 법부 진찰을 했는데요. 역시나 명치 부위에 또 명치나 배꼽 가운데로 중앙이라고 한약에서는 말하는데요. 중앙 부위, 위장 부위의 담적이 심했고요. 배꼽 주위에는 주로 소장 부위의 담적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환자 같은 경우도 소장 부위의 담적이 심했고요. 하부, 좌측, 가운데, 우측 이런 부위를 통해서는 대장 부위의 담적을 확인하는데요. 이 환자 역시 대장 부위의 담적이 촉진이 돼서 딱딱하게 굳어지는 상태로 위장, 소장, 대장 전부 담적이 있는 상태의 환자분이었습니다. 집 근처 목 대합병원을 비롯해서 여러 병원, 한의원을 돌아다니면서 위장약, 소화제, 변비약, 또 위장이 좋다는 한약 같은 여러 처방을 받아서 치료를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호전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여전히 부프 전체가 가스 차는 양상이 더욱 심해져서 환자말로는 거의 하루 종일 꺽꺽 트림을 해가지고 힘들어 죽을 지경이라고 호소했고요. 미식그림 증산도 심해가지고 밥이나 죽은 아예 먹지도 못했고요. 영양음료로 겨우 식사하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절반적인 상태에서 주변 지인의 추천으로 강남이덤 한반병원을 알게 되어서 2023년 5월 8일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장, 소장, 대장 부위의 담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로 회파큐라는 약이랑 담적약이랑 소체산이랑 보조산제를 많이 쓰는데요. 회파큐라는 약은 그런 간의 해독기능을 올려줘가지고 이런 담적 독소를 분해하는데 간의 해독기능이 원활하게 돼서 그런 상승효과를 나타내는 약이고요. 그 다음 담적약은 위장, 소장, 대장 부위의 담적소를 제거하는 한약 외에도 위장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한약, 위장의 진액을 공급시켜주는 한약, 가스를 제거하는 한약 등 환자의 증상 양상에 맞춰서 개인별 맞춤 처방 양식으로 하는 처방이고요. 그 다음에 소체산은 명치부의 담적소를 제거해서 책기를 풀어주고 소화를 도와주는 약이고요. 보조산제는 담적약이나 소체산의 효과를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한자 같은 경우에 련함 입으로 마시는 한약 외에도 아로마 고주파 치료와 소족 초음파 치료와 침약침 치료를 했는데요. 아로마 고주파 치료는 이렇게 위화장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아로마를 바른 상태에서 고주파의 온열자극을 가해가지고 이 딱딱의 구도적인 담적소를 풀에 헤쳐서 담적소를 제거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기계 치료고요. 소족 초음파 기계 치료는 이렇게 담적소가 있는 부위까지 초음파 자극이 전달돼서 음파 진동을 일으켜가지고 이 담적소를 파쇄, 그래서 자제하게 분해시켜가지고 담적소를 제거하는 치료고요. 침치료는 위화장의 기능을 강화시킨다든지 환자의 불편한 증상을 개선시키는 경혈에 자극을 줘서 침치료를 통해서 효과를 발휘하고요. 약침치료는 담적소를 제거하는 한약물에서 추출, 정제한다든지 위장기능을 강화시키는 한약에서 추출, 정제해서 위장기능을 강화시키는 경혈점에 약침주사를 놓아서 하는 치료입니다. 이런 다양한 치료를 3주 정도 받았는데요. 한자분이 호소하나 보프, 가스차, 변비, 미식그름 증상이 좋아지다, 나빠지다 하는 양상을 반복했는데요. 이후 이렇게 비슷한 치료를 계속 했거든요. 그때 3주를 경계로 해서 이렇게 보프에 가스차는 현상이라든지 미식그름 증상이, 또 트림 증상이 그 세 가지 증상이 제일 힘든 증상이었거든요. 상당히, 환자말로는 한 5,60% 정도 호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퇴원 후에 통원치료를 한 달 정도 더 받은 결과 놀랍게도 이렇게 힘들었던 증상 양상이 거의 호전이 되어서 죽이나 밥을 정상인 수준으로 한 그릇 정도로 식사가 가능해졌으며 이렇게 식사를 해도 보프에 가스참이라든지 편만감이라든지 미식그름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트림 증상도 거의 다 호전이 됐다고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식사량이 늘어나니까 장운동도 좋아져서 이제는 간장을 하지 않아도 대변을 하루에 1회 내지 2회 정도 스스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호전이 되었습니다. 이 환자가 처음에 신경뇌분비암 진단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추적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 병원에 처음 왔을 때 보프에스레이 검사 상태가 맨 처음 검사 상태이고요. 입원치료와 외래통원치료를 한 이후에 어느 정도 많이 좋아진 이후에 지금 보프에스레이 검사 사진인데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가스 차는 양상이 눈에 띄게 많이 호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진 결과를 그 대학병원 교수님도 보고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지? 놀랄 정도로 신기해하면서 가스 차는 양상이 너무 많이 드라마틱하게 호전되었다고 환자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환자도 원장님 덕분에 자칫 잘못되면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면서 몇 년 또는 몇 십 년 이상한 이렇게 고생했을 뻔한 심한 여러 가지 증산들이 잘 치료됐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체중도 아프기 전에는 50kg 했다가 아프면서 제대로 식사를 못하면서 제일 증상이 심한 시기에는 36kg까지 감소했다가 점차 허전이 되면서 이제는 52kg까지 증가하면서 기록도 많이 회복되면서 정상인과 동일하게 일상생활이 가능해져서 휴직했던 그 직장도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원인도 제대로 모른 채 제대로 치료가 되진 않는 상태로 명치 부위 통증이라든지 복통으로 또는 각종 소화불량 증상으로 고생하는 환자분들은 제대로 된 담적 치료와 오오정육부의 변화를 개선시키는 그런 한약 치료와 또 물리적인 기기 치료를 통해서 각종 소화기 증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신 증상과 질환도 최대한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 사례처럼 여러 가지 증상으로 고생하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 저같이 숙련된 한의사를 잘 만나서 그 증상들이 제대로 치료받아서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한자 사례 체험내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뵙겠습니다. 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